네. 11월 19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여의도 박장대소입니다. 좀치 웃을 일 없는 정치 뉴스. 하지만 이 두 분과 함께라면 웃음 포인트 쏙쏙 찾아낼 수 있는데요.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랑가사연구소 연구실장 박성태 실장님이시고요.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칼같이 다음에 인터뷰가 있으셔가지고 끝내야 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호남에서 인기가 많아가지고 보수 패널인데 광주 지금 광주 mbc 전환. 아니 어떻게 호남에서 인기가 많으시죠? 윤석열 정권 비판하니까 호남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비판하시는 분들은 많으신데. 보수 오빠 패널로서 윤석열 정권 이렇게 까는 사람은 제가 좀 탑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야권 지지자에게도 관심을 받고 있는 장성철 소장님. 심지어 조국 대표 이야기도 있던데 그건 뭔가요? 오랜만에 텔레로 연락 오셨더라고요. 조국 대표가 장 소장님한테? 그래서 총선 이후에 적조했다고 본인 전화번호 바뀌었다고 그렇게 연락 주셔가지고 씹었어요. 왜 답장 1십 하신 건가요? 아직 답 안 했어요. 아니 말이야 총선 끝나고 밥 사준다고 해놓고 밥도 안 사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화났다. 방송으로 영상 편지. 대표님 밥 좀 사주세요. 날도 추운데 따뜻한 밥 한 끼 사주십시오. 우리 박성태 실장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그때 또 다른 야당 대표도 밥 먹는다고 하시더니 그분은 만나셨나요? 김건희 여사가 통화하셨던? 아직 못 만났어요. 약속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양한 야당 대표한테 러브콜을 받고 있는. 워낙 전국적으로 일단 창원에서도 인지도가 높잖아요. 광주에서도 인지도가 높아요. 호남과 영남을 통합하는. 소백산맥 좌우 동서로 다 인지도가 높아요. 그런데 아침에 권성동은 방송하다 만났거든요. CBS에서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너 밥 사! 이런 저한테. 왜요? 네? 옆에서 김광일 기자가 요즘 방송 출연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요. 그래서 또 밥 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권성동 윤회관 의원과도 만나는 시간을 가지신다? 제가 원래 윤회관 아니 저 권성동 의원님하고 되게 친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고 제가 진짜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에요. 거기가 이제 다 옛날에 비박계. 예전에 탄핵의 강을 함께 넘으셨던 그룹이시죠? 대표의 보좌관이었으니 비박계 의원들이랑 다 친했죠. 그런데 저를 보더니 야 너 그때 김무성 보좌관 할 때보다 진짜 많이 세련되셨다. 얼굴 좋으셨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이야 옛날 보좌관 할 때는 아주 그냥 후질구리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아주 사람 됐네. 그런데 지금은 각자의 서 계신 곳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권성동 의원은 그때 탄핵소축 위원장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법사위원장이어서. 그런데 지금은 또 친윤이라고 하는 일정 부분. 저도 친윤입니다. 가는 길이 다를 뿐입니다. 친윤이세요? 처음 알았는데. 권성동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방어함으로써 친윤이고 저는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이렇게 고쳐라 고쳐라. 윤석열 정부를 좋게 쓰기 위해서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친윤이다. 가는 길은 다를 것 같아요. 솔직히 잘되라고 비판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되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정권이 잘돼야 국민이 편안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좋아해요? 아니요. 궁금해. x파일 왜 터뜨렸어.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잘되길 바란다. 보수 우파 패널이니까. 저도 정부가 잘되길 바라요. 그런데 물 건너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말말말 넘어가보면 어떻겠습니까? 친윤 장성철.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처음 해봐요. 의사가 한 거죠. 류동학 씨에게 류동학 해명력스런 명리학자 씨라고 하긴 안 되는데 저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분에게 류 원장에게 얘기했죠. 지난해 말에 한겨레21이 보도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메시지를 보내서 저 감옥 가요? 라고 물어봤던. 사실 이 내용은 장 소장님이 꽤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예고를 해 주셨는데 뉴스가 워낙 많아서 그런가요? 생각보다 파급력이 작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격감이 없다는 걸로 오늘 오전에 쭉 얘기를 했는데 타격감이 없긴 없는데 이게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정부에 대한 기대치. 이 여사에 대한 기대치.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지금 대통령은 스타일이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달라요. 만약에 이런 일들이 김종숙 여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어났다고 생각해봐요. 사람이 화들짝 놀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김건 여사는 타격감이 없어요. 사실 대선 때부터 손바닥에 왕짜를 쓰기도 했었고 그거를 왕짜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겼다고 생각을 해봐요. 상상이 돼요? 상상이 안 되네요. 안 되죠. 그리고 그때 유승민 후보는 이렇게 특정부에 침을 맞는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많은 예방조사를 맞아서 우리가 이런 논란에 익숙해졌다.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요즘 오늘 언론 보니까 아침 보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비교하고 가족들이 다 하는 걸 이제 트럼프 가 그런다. 이반카 트럼프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부적절하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트럼프 가 대놓고 그랬는데 그래도 뽑았잖아요.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미국 유권자들이 뽑았으니까 그냥 가는 거죠. 이반카 트럼프든 또 며느리 있죠. 사위 있죠. 트럼프 주니어도 있죠.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런데 대놓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속인 게 아니라 대놓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뽑았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나 원래 그런 놈이야 하고 된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여사가 주술이다. 또는 또 원래 그런 놈이야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타격감이 없지만 타격감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게요.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사가 국정에 개입을 인사에 개입을 했고 뿐만 아니라 그 개입하는 수단이 역술과 명약이었다고 한다면 2024년 한국에는 좀 안 어울리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게 저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되게 후퇴했다. 뒤로 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입틀막 이번에는 또 대학생들이 대자부 붙인 걸 경찰이 대학교까지 가서 막 했다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이번에 기자들한테는 폰틀막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cbs 기자가 태냉cc에서 대통령 일행이 꿀 뻗치는 걸 찍으려고 했는데 폰을 뺏어가고 막을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폰을 뺏어가고 입건하는 건 말해야 안 되죠. 이거는 전두환 정권 시대로 35년 전으로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법흥망 이전으로 하겠다. 우리가 제도가 완전 완성된 6세기 이전으로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더 회개했어요 지금. 제사장 시대로. 제사장 시대. 지난주에도 그 이야기를 한참 하셨는데 제가 방금 왜 웃었냐면요. 방금 나온 속보인데 대통령실이 운영위에서 최근 불거진 대통령 골프 논란과 관련해서 외교적 차원에서 골프 연습을 불가피한 일이라고 하면서 골프 못 치면 외교적 결레다 오히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골프를 잘 치시는 장 소장님이 한마디 해주시죠. 욕 나올 뻔. 잠깐만 진짜 욕 나올 뻔. 하시면 안 됩니다. 비서고는 안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제사장 시대로 돌아갔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골프를 못 치면 외교적 결레라는 것에 대해서는 욕을 참았다. 이걸 참았어요. 그 김건희 여사 저 기사가 한겨레 에서 아마 일요일날 오후에 나왔을 거예요. 그때 이제 진보 쪽 분 한 분 중도 쪽 분 두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 그 자리에서 같이 그 기사를 보시면서요? 방송에서. 아니요. 일요일날 이제 그거를 제가 보여줬더니 별로 화도 안 내더라고. 그냥 박 실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타격감이 없는 게 그럴 줄 알았대 그냥. 그럴 줄 알았다고 하니까 별로 화도 안 나고 잘못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뭐 그래 뭐 그냥 뭐 이러더라고요. 그게 제일 무서운 일이네요. 저도 상당히 당황했어요. 막 분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야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맞아요. 타성에 적게 되는 것들. 그래서 포인트를 좀 잡아야 돼요. 김건희 여사가 저 감옥 가요 라고 역술인에게 명략자에게 물어봤다는 건 그전에도 뭐 여술급번 주요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 물어봤었다고 하잖아요. 상담을 해왔던 관계다 두 사람이. 그런데 일단 저 감옥 가요 라고 물어봤던 거는 본인이 한 일을 알고 있다. 잘못을 알고 있다. 그럼요. 떳떳하면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뭔가 디올백 문제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추가 녹취가 나왔던 시기거든요. 작년 말이. 그게 특히 디올백 이슈가 됐던데 저 감옥 가요. 아니 떳떳하면 힘도 있는 여사가 왜 감옥을 갑니까. 본인은 알고 있으니 불안함에 두려움에 떨면서 역술인에게 물어본 거겠죠. 이거는 본인이 잘못한 걸 알고 있다는 방증이다라고 우리가 그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고 또한 한겨레21기사에서는 이 부분이 눈에 띄어요. 분야별로 조언을 하는 역술인 그룹이 78명이 있다. 사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놀랍더라고요. 분야별로 78명이 있다고요. 보건복지 국방 외교. 보건복지를 조언하는 역술인. 선생님 의대정은 몇 명 해야 될까요 2000명에 이번에 트럼프가 될까요 헬스가 될까요 트럼프가 되기 전에 제가 골프를 쳐야 될까요 잠시만요. 서쪽의 별자리를 보고 트럼프네. 골프채요. 8위부터 감사합니다. 분야별로 있다는 게 나 눈에 띄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기획재정 역술인 이번에 우리나라 세수가 얼마가 부족할까요 자축임묘 진사움이 한 30조 정도 비겠는데요. 그럼 기금에서 끌어다 써도 될까요 보기에 좋을 것 같아요. 기사 많이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분야별 역술인은 있다는 건 저는 좀 황당했어요. 상임위도 아니고 그럼요. 역술인이 분야별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여성가족 쪽은 없겠구나. 지금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폐지하는데 왜 장관을 전주회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웃기잖아요. 폐지 안 할 것 같아요. 일단 장관직 한 번 주려고 그런데 제가 박 실장님 하는 말씀에 좀 반박을 해야 될 게 제가 이제 김건희 여사가 직권 초기에 관리했던 역술인 중에 한 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직접 그러면 접촉하셨던 이야기네요. 경험한 이야기. 김여사와 역술 관계를 알려주신 그래서 그냥 그 그룹에서 나오신 분인데 그 7,10명 중에 한 명이에요 아니지 거기서 진작 나온 분이죠. 원래는 10명 정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용산에 계신 분인데 제가 제보를 듣고 딴 분이 소개시켜줘서 가서 만났어요. 저도 이제 좀 감옥하는 게 두려워 가지고 관죄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라는 단어는 작년 연초 얘기인데 올해 말 지나서부터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마스크 쓰고 마스크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게 제가 했던 게 그 부분 내가 조언을 듣고 저도 비판받아야 돼요. 평론을 역술인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지침 받고 제가 평론을 했어요. 그러네. 제가 반성 좀 하는데 그분 얘기가 그러시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되게 무섭다고. 어떤 점이 무서운가요?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랑 얘기를 하면서 그 김건희 여사가 이런 적이 있죠. 내가 뭐 도사? 도사야? 도사. 뭐 그런 얘기도 하셨고 도사들 내가 도사보다 세다. 도사보다 다 세다. 그래서 본인들도 무섭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장 소장님은 공직자가 아니니까 물론 김건희 여사도 공직자가 아니긴 합니다만 역술을 물어보는 게 본인의 그냥 운세 보는 듯한 것으로 한 것이지만 기복이죠 기복. 저 감옥 가나요? 아니요. 안 가요. 그럼 평론 계속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제가 이제 평론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윤석열 정권을 제가 이런 점에서 비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역술인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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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비판하세요? 그럼 무사해요? 뭐 그런 걸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그냥 가서 인생 상담하다 왔어요. 답답하고 외롭고 슬플 때 아니 그게 아니라 궁금해서 김건희 여사가 관리하던 역술인은 누굴까 아 진짜 치즈 언더컵으로 가신 거네요? 아니 처음에 이제 마스크 쓰고 와가지고 딱 이제 저 아닌 척 하면서 이렇게 했죠. 그때 결국에는 자꾸 왜 왔냐 그러더라고 많이 봤다고 그래서 마스크 벗고 제 장소장 체리입니다 그랬더니 아하하 맞네 막 이러더라고요. 그럼 바로 그분이 또 김 여사한테 장소장님 왔다 갔다 보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때는 나왔다니까요 그분이 아예 연을 끄는 네.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기 좀 뭐 힘들 때 한번 연락하라고 근데 연을 왜 끄는 거죠? 그분이 김 여사한테 부적절한 어떤 미래 예측을 해 줬나요? 그게 아니라 그분 표현은 되게 여사님이 이렇게 역술인들 조금 이렇게 관계를 맺고 친해지면 좀 막대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막대하는 게 어떤 거죠? 쌀로 때리나? 아니 쌀 던져요. 아아 역술하시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건 상상의 영역이에요. 이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냥. 그 뭐냐면 PD가 윤석열 돼야 듯? 이라고 썼었어요. 그다기 겁났는지 바로 지었네. 트럼프랑 예를 들면은 우리 바이든하고 지금 정상회담 하는데 우리 저기 정상회담 성과 나오게 기도 좀 해. 언제 며칠날 몇 시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거 성공할수록 해. 그런 게 아닐까? 이건 추측. 이건 뭐 저희 상상이니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역술인 요구를 했다. 네. 역술인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래서 그분은 두 분 뵙고 전화통화단 두세 번 하고 그랬죠. 제가 관련돼서도 들은 얘기가 있는데. 하지마. 장소장님만큼이나 박성태 실장님도 역술 쪽 전문가이신가요? 사실 공채가 없어서 그런 역술을 못 봐요. 비싸요? 저희 사실 가까운 분이 이걸 많이 보셨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30년 전에 결혼할 때 결혼할 때 날짜를 오잖아요. 그런데 이 날이 좋다. 절대 이 날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가까운 분이 부모님이. 저희 어머니요. 이 정도 이야기하시면 알 것 같아 가지고. 그렇죠. 저분이 보시는데 저분이 이 방송 보시려나?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 제가 딱 얘기했죠. 어머니 그때는 예식 비용이 좀 더 비쌉니다. 몇백이 더 나갑니다. 그래 그러면 편할 때 해라. 저희 집은 되게 현실적이에요. 네. 보시긴 하지만 참고만 하시는 정도이네요. 일단 뭐 이렇게 하라는데. 옆에 점집 누구 용암 사람 이렇게 하라는데. 그런데 그게 조금 돈이 더 나가요. 그래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약간 이런 아주 현실적인데. 그런데 어쨌든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대선 즈음인가 그 뒤인가. 굿을 많이 했대요. 여사가요? 굿을 하는데. 굿을요? 위험하다. 위험해. 위험해. 굿을 했네? 나는 못 들었어. 대통령은 굿을 했는데. 이건 진짜 입술 막 해야 돼. 내가 봤을 때. 굿을 많이 했대요. 많이 안 했어. 안 했어요? 네. 한 번 했어. 한 번 했어요? 이게 굿을 해야 된다고 전국의 법사들이 오는 거죠. 굿을 해야 되는데 굿의 법칙이 있댑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비용을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서 기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돈을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르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기본의 영험함을 위해서는 의뢰인이 알고 돈까지 줘야 된다. 그렇죠.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사들이 제가 이거 했어요 라고 해서 그냥 대통령이나 여사가 모르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의 기운의 상승을 위해서는. 그렇죠. 당연히 인가를 받고 한다는 거죠. 영산에서 굿판이 벌어졌다. 그런데 당선됐는데 왜 하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인 것 같아요. 그러면. 또는 당선된 다음에 잘 되라고 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자괴감을 느껴요. 우리가 참 정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주술과 굿과 역술 얘기를 하는 게 맞냐. 그런데 이거는 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자초한 거예요. 왕자 천공 건진법사 역대 정권에서 나오지 않은 얘기를 스스로 자초했잖아요. 천공도 그렇구만. 이게 맞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상황이 더 굴러가니까 자세한 이야기 오프 더 레코드는 저희 공개 방송 때 그럼 좀 더 하시는 것으로 하시겠어요? 사실 뭐. 그때 할게요. 일반 분들이 점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럼요. 궁금하니까 볼 수 있고 그런데 만약에 그게 국정에 개입된다. 국정에 주도한 예를 들어 용산 이전이다. 볼 수 있죠. 직원도 불러다가 혹시 다들 하니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만약에 그 이유가 주도적이다. 그러면 그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 한국에서 일어날 만한 일이냐에 대해서는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더 중요한 건 이게 별로 말씀처럼 타격감이 없게 느껴진 뉴스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타격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시사인도 자유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제가 분명히 이제 스튜디오 좀 옮기고 확대해라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 선생님이 여기서 해야 시사인이 흥한다. 그래야 또 계속 여기를 지금 고수하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합리적인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 문제요? 더 열심히 키워서 빨리 스튜디오 이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명태균 씨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명태균 씨 구속되고 나서 박성재 실장님께서 통화에 좀 더 뒷이야기를 풀어주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도 별거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명태균 씨가 뭐라고 했냐면 영창 실질심사 받고는 얘기도 된다. 중요하지 않은 얘기가 뭐냐면 본인이 검찰 조사를 그전에 몇 번 받았잖아요. 두 번이 받았었는데 공천 개입 관련해서는 별로 안 물어보던데. 중요한 이야기 아닌가요? 검찰 수사 방향을 알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는 지금 물어보고 또 있으니까 그때는 검찰이 대통령과 여사의 공천 관련된 얘기는 한 마디도 안 물어보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이거 내용 재밌다. 그거 좀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것도 사실 지난주에 여기서 했었잖아요. 알죠. 시틀을 대기시대에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영장 실질심사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자기가 끝나면. 공천심에 달라. 아니 실질심사 뒤에 얘기해달라. 끝났으니까 얘기하는. 결과적으로 진짜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수사가 가지 않고 옆으로 이준석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수사가 향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지금 맞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영태균 씨 물론 주장이죠. 그런데 영태균 씨가 볼 때는 나만 잡아놓고 영태균 씨가 소견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그거는 김영선 전 의원의 경우 전략 공천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며 정치자금을 받았다. 세비의 반띵을 받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내가 해 줄 수 있다고 얘기한 그 관계 나의 대통령과 여사잖아요. 여기를 수사하고 어떻게 내 죄를 입증하냐가 명태균 씨 주장이었어요.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를 구속되기 전에 받아보니 대통령이나 여사 관련을 한 번도 안 물어보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꼬리 잘리려나 이렇게 명태균 씨는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또 김소연 변호사가 해임이 사실상 됐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명태균 씨 2부를 통해서는 더 나올 건 없는 것 같고 김소연 변호사가 그만둔 것은 명태균 씨 변호보다 방송 출연에 더 많이 노력을 많이 기했고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는 데 힘을 써가지고 명태균 씨가 좀 불편해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김소연 씨 같은 경우는 한 2주 동안인가 열흘 정도 잘 방송도 나와서 본인 화제의 중심이 돼서 목적한 바를 달성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실패한 변호인 선임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구속당했잖아요. 우리 그럼 실패했다고 봐야죠. 저기 김소연 변호사 저 명태균 씨 구속당했대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이러면 변호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된 수사가 창원지검에서 그 차장검사분이 대단히 의혹을 갖고 지금 다방면으로 수사를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도 지금 조금씩 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수사의 파장이 어디로까지 확대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려면 검찰총장의 지위가 있어야 될 건 같은데 어쨌든 실무진 선에서는 이건 이대로 덕구는 못 간다. 그런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검찰은 역대로 검찰 조직을 지키는 게 가장 우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특수부 출신이 아닌 심우정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미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고 그러면 검찰이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는 데만 최선을 다할까?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수사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이거는 상황을 보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 가시화된 건 이준석 의원에 대한 수사의 방향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그래서 8가지 부적절한 공천 관련된 이야기를 폭로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장소장님한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폭로가 아니라 검찰에서 참고인 소환조사를 하게 되면 검찰 가서 밝히겠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 본인도 공개적으로 기자분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는 할 생각은 없다. 그거는 두 가지는 얘기했는데 앞으로는 더 그렇게 공개적으로 할 생각은 없다. 소극적인 방어수단으로 활용할 생각인 건 같은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다시 당대표고 이해관계인이잖아요. 그거를 그냥 까발리듯이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당사자들이 좀 없어지고 본인도 정계 은퇴를 하면 그러한 비사나 내막들은 보통 회고록을 통해서 밝혀지잖아요. 굉장히 먼 훗날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본격적으로 이준석 너 잘못했지 너 명태견을 짜서 너 여론조작하고 공천한 거 아니야? 막 이러면 이제 사실은 당시에 이제 이준석 윤석열 당선인은 이랬고 윤핵관들은 이랬고 김건희 여사는 이랬어요. 라고 이제 그거는 당연히 본인 밝혀야 되겠죠. 본인의 오해나 의혹을 벗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데 공개적으로는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상황이면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더 확대가 되면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또 아까 또 전화를 저한테 했더라고요. 이준석 의원이요? 그래서 나한테 뭐라고 하려나? 통화는 못하셨어요? 통화했죠.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안 하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때 금요일 날 전화통화하면서 했던 얘기를 제가 이제 언론에 얘기를 했잖아요. 여덟 가지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이거 나한테 뭐라고 하려나? 그래서 전화 받았지? 그랬더니 뭐 본인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뭐 이건 이래고 저건 저렇게 또 막 얘기해서. 그런데 내가 괜히 그 얘기해가지고 우리 이 대표 곤란해진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 그게 뭐가 곤란해요? 뭐 그러면 되죠. 그럼 하라는 의미 아니에요? 하라는 건 아니고 저를 이제 믿고 얘기를 한 거죠. 그냥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어떤 형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럼 본인도 우리가 서로 짜지는 않더라도 서로 아 저런 의미로 얘기했으니까 나도 이런 의미로 해명하면 되겠구나. 아 저렇게 해명을 했으니까 난 이렇게 받아서 얘기하면 되겠구나. 그냥 통화하고 안 짜도 그건 서로 그냥 아는 거죠. 짰다는 의미는 아니고 여하튼 일정부 양해를 했다라고 한다면 양해.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으실까 해서요. 많이 있죠. 많이 있죠. 김은혜 경기도지사 관련해서는 아침에 살짝 풀어놓으신 거. 그거는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봤어요. 이 대표 김은혜 어떻게 공천 받게 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그랬더니 저도 다 들었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라고 변호사랑 상의 좀 해보고. 변호사 있으세요? 고문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가 제 고문 변호사예요. 그런 구속이야. 진짜? 지금 모든 걸 다 이야기하고 해임해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변호사는 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걸 저 처음 들었을 때 대단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부적절한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게. 그때 유승민 전 의원과 경쟁하던 사이였잖아요. 경쟁도 아니었죠. 솔직히 김은혜 대변인은 당시 출마도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냥 또 출마해. 뭐 이런 식이 되니까. 에? 출마하라고요? 당에 다 얘기했으니까 출마해. 출마해.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뭐 이런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상황도 제가 그러면 우리 시사인 공개방송 오시는 분들에게 녹음 끄고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굉장히 만석인데 더 아마 신청하실 것 같습니다. 진짜 그때 제가 좀 상황극도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정말 그 얘기를 전 거의 처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단히 충격 먹었어요. 그러면 하나만 더. 이게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을 정도의 문제적인 것들인 건가요? 당석인 시절인데 범죄 행위라기보다는 상당히 부적절한 공천 개입과 당에서 그냥 그렇게 몰고 간 것은 잘못된 거죠. 여사도 개입되어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지금 나와 있는 많은 것들을 보면 그냥 의견 개진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공공연하죠. 그렇죠. 이전에도 대통령이 여당의 공천의 의견을 피력해왔고 1호 당원의 의견이기 때문에 당에서 무시할 수 없었다. 이런 건 사실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선을 지키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많고 물론 당선의 시절이라고 해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자아의 기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 김진태 항원도 지사는 내가 경선으로 하라고 해서 바꿨잖아. 이렇게 나오는 말도 있고 김영선 해줘라.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여러 리스트를 만들고 여론조사를 그러니까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침박을 어떻게든 당선시키려고 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은 이런 것들은 좀 없지만 그냥 얘 해. 얘 해. 이렇게 찍은 거예요. 더 문제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이런 노듬의 없이 없앴다. 이게 법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보니 에라 이렇게 한 거예요. 말씀처럼 이 타성에 젖는 게 진짜 무서운 일인 것 같네요. 그렇죠. 일부는 물론 이제 당시 이준석 대표가 안 들어가지고 포항시장이랄지 안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상당수는 김진태 지사 원래 항성문 수석 전략공처였다가 다시 경선으로 바뀌었다가 실제 당선이 됐잖아요. 김영선 해줬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이거는 그냥 용인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선인 시절이 정말 권력이 가장 셀 때거든요. 이준석 대표였으니까 저 정도로 맞고 오류를 조금이나마 수정을 했지 아마 다른 당대표였으면 그냥 받아쓰기에 급급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이준석 대표였으니까 저 정도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저보고 막 이준석 대표 변호인이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준석이나 유승민 같은 그런 분들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와중에도 슈퍼챗으로까지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계신데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에서 살짝 여권 이야기 넘어가보면 지금 또 개각 관련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장 소장님이 저희한테 한 한 달 전에 예상해 주셨던 그대로 지금 조선일보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받으셨어요? 방금 전에? 방금 전에 나온 이야기들은 또 굉장히 구체적으로 소위 밭이라고 해서 장관들 그리고 국정원장까지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인가요? 사실 여의도에 밭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 보면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국무총리 후보자에도 올라가 있고 행안부 장관 후보자에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국정원장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물망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 정도 구체성을 띈 명단이 돌아다닌다라는 것은 검토 대상이 사실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갖고 과연 쇄신 개각이다. 국민들이 와 개각 열나 잘했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 소장님 예측 리스트에서 유일하게 빠지신 분은 원희룡 전 장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그때 섞어서 얘기했잖아요. 비서실장과 개각이었잖아요. 비서실장의 원희룡. 아시도 비서실장 카드가 남아있다.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되고 얼마 전에 누가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을 만났는데 비서실장의 상당한 의혹을 보이더라. 그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자리가 조금 좋은가 봐요. 기억났다고 누가 얘기하셨는지도. 여권의 핵심 관계자. 아주 정보에 정통하신 분이죠. 소식통. 아니 이렇게 다들. 청보통. 제가 알기로는 용산에서 빠져나오려고 한다. 다들. 어떻게 하면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꽤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참 역시 자리가 좋긴 좋나 보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권력이 대단한 거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지. 장수영님 말말말들었잖아요. 이것만 하나 더 짚어보면 그런데 또 여권 이슈로서는 사실 친융계가 계속해서 한동훈 명의의 당 게시판 사건을 당무감사하자라고 불지피고 있잖아요. 그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딱 걸렸죠. 그냥 한동훈 대표가. 그냥 코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은 부인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 정도로 막 공격을 받고 인간말중 장해찬 씨 같은 경우에는 나를 고발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좋다. 우리가 여러 가지 조직국을 통해서 누군지 확인을 해봤는데 우리 가족들하고는 상관이 없다. 장해찬 너를 고발하마.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니 뭔 당무감사는 뭔 당무감사야. 자꾸 왜 그래. 이렇게 슬슬 빼잖아요. 그거는 뭔가 본인들도 밝혀지면 곤란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뭐 실질적으로 그거를 누가 했느냐라는 게 소문이지만 거의 팩트로 돌아다니는데 이것도 공개방송 오시면 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쯤 되면 너무 늦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명은 안 나오겠지. 누가 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밝혀지면 한동훈 대표는 상당히 곤란해지죠. 그러니까 뭉개고 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가족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가족이 아니면 그 아이디랑 비번과 주민번호를 어떻게 공유하냐고요. 측근들에게도 그걸 공유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계속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제 각 세우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건가요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계속 그것과 별개로 각을 안 세우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계속 기자들이 지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모른 척하고 그냥 다 뭉개고 가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죠. 예를 들어서 이게 해킹이 돼서 누군가 정보를 해서 한동훈 대표의 가족 친척들을 가지고 그 아이디와 로그인 정보를 가지고 했다. 그럼 문제가 되죠. 그런데 그러면 벌써 알았겠죠. 그러면 누가 해킹해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수세에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얘기를 해야 되죠. 사실 누가 도용하고 해킹한 거다. 얘기 안 하잖아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가능성은 적고 그 다음 가능성은 장인 장모 모친 부인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럼 이 정보를 알고 있는 가족이나 친인척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고 한동훈 대표 이름으로 쓴 거는 한동훈 대표의 동명이인이라고 밝혔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가족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거는 사실 확인하는데 상당히 쉬워요. 그냥 예를 들어 한 땡땡 무슨 진 땡땡 이렇게 나와도 땡땡 보면 그 사람이 동명이인인지 아니면 가족이 맞는지만 보면 되잖아요. 사실은 뭐 ip가 다 모였다 이런 것까지도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맞냐 아니냐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돼요. 그럼 맞으면 맞다고 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숭구리당당 당원인데 제가 숭구리당당 당원임을 숨기고 싶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저런 일에 딱 나와서 당신 숭구리당당 저분은 숭구리당당 당원이고 이름이 뭡니다. 그러면 제 개인정보가 노출되니까 이건 현행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아니면 아니다.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동명이인도 동명이인입니다 하고 끝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그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가족 또는 예를 들어 가깝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의 측근 무슨 보좌관이 한동훈 대표의 장인장모의 아이디를 가지고 하는 거는 우리 인재상정상 말이 안 맞잖아요. 보좌관 출신께서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네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가족이나 친이척 중에 한 명이 아니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의 그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이 사건은 한동훈 대표한테 정치적인 일종의 기스가 나는 사건. 그런 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냥 이거 가지고 또 상대표는 물러나 이렇게까지 공격할 수는 없지만 스타일리스트 한동훈 대표에게는 아주 계면적인 일이 발생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기억이 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준석 대표랑 통화하면서 이 얘기도 같이 좀 얘기를 나눴어요. 단계시판 사건. 이거 웃기지 않냐 막 이러면서. 이거 뭐 1시간이면 다 확인되는데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가 제가 뭐 당대표 했을 때 이런 건 있으면 딱 사무처 지시하면 2시간이면 딱 보고서로 해가지고 만들어 온다. 그래서 이거 왜 확인을 안 하겠냐. 그런 얘기도 했던 기억이 나네요. 2시간이면 확인할 수 있다. 사실은 확인을 했겠죠. 누군지. 조직고 가면은 10분이면 확인해요. 하고 아이씨 1호 그냥 어떻게 할까요. 뭐 어떻게 넘어가야지. 붕괴. 대통령과 비슷한 아마 행태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대통령께서 지난번 기자회견 때 부부싸움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이 건 가지고 좀 그러지 않았을까. 내 핸드폰을 새벽 5시까지 배우자가 본다는 사실을 대통령이 공개한 것처럼. 저는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얘기한 거지. 혹시 부인을 의심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냥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소문들. 박 실장님이 대기실에서 얘기해줬던 그 얘기를 그냥 좀 각색해서 전달해 준 것뿐입니다. 저는 아는 바가 없어요. 다른 말말말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가족이 했다. 예를 들어서. 부인이 했다. 예를 들어서. 전혀 몰라요. 그런데 부인이 만약에 했다. 아니 우리 남편이 맨날 대통령한테 부살이 먹고 무슨 모욕도 하고 짜증나죠. 물론 표현들이 아주 험한 표현들이 있다면 이건 선을 넘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가족들 이름으로 된 거는 링크 올리는 것들이 많았다고 하니 제가 당원도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기사에 나온 조금과 이런 것들만 보면 가족들이 올리는 건 링크라고 하니 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가 되는 건 만약에 가족 중에 한 명이 예를 들어서 장인 장모 모친 아들 딸 걸 다 가지고 했다. 그러면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 업무방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장해찬 전 최고가 온가족 드루킹 의혹 이런 식으로까지 붙이더라고요. 드루킹이랑은 또 좀 달라요.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써가지고 업무방해를 한 거고 만약에 각자 자기 걸 썼다면 상관은 없는데 그런데 한 명이 만약에 왜 그러냐면 시간대가 한 명이 쓴 것 같은 느낌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한 명이 그냥 링크 쭉 올린. 그러면 그런 건 문제가 될 수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저 그 상황 자체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 남편이 또는 우리 아버지가 또는 우리 사위가 그래서 대통령한테 맨날 깨지니까 에이씨 하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글을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말말말 장소장님이 준비해 오신 것도 있으니까 얼른 하시죠. 최민희 의원이 얘기했죠. 죽일 겁니다. 물론 오늘 본인 sns에 그냥 좀 센 표현입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사과는 안 하더라고요. 그냥 센 표현이다라고만 얘기를 했고 그럼 뭘까요. 그냥 이럴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처리한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사과한 줄 알았더니 아니고 그냥 센 표현이라고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죠. 되게 이재명 대표가 예상보다 센 중형을 받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분들이나 강력하게 지지하는 분들은 상당히 좀 화도 많이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김건희는 조사 안 하는데 왜 우리한테만 이래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거는 너무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사들 사법부를 겉박하고 협박하고 압박을 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래도 같은 진영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정치적인 활동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거 하기만 하면 당원과 함께 죽이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과연 맞는 것이냐. 이분 어쨌든 과기정통 상임위원장으로서 정말 탁월하게 의정활동도 하시고 회의 진행도 하시는 걸 봤는데 저런 데서 본색이 드러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과연 저런 발언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부감이 확 들더라고요. 어떻게 죽인다라는 표현을 저렇게 함부로 쓸 수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식 의원도 신의 사제 신의 종 이런 식의 표현을 좀 썼던데 조금 냉정해지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재명 대표를 돕는 길은요. 그냥 본인의 고집과 신념을 가감없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변호를 잘해서 법정에서 형량을 낮추거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힘을 합치는 것이 이재명 대표를 돕는 거지 저런 식의 강한 발언은 오히려 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을 높일 뿐이다. 그래서 좀 자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좀 최민희 의원은 그런 해명이 아니라 사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민주당의 지금 반응 특히 물론 지도부가 아니라고 해도 일부 의원들이 저렇게 하는 건 득이 안 된다. 본인은 화나서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것도 뭐 자유죠. 자유라고 하면. 그런데 당이나 또는 재판 대응 전략으로 본다. 또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압박 이런 부분 여러 면에서 저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고 전에도 1심 선고 전에도 일부 의원들이 이재명 무죄 탄원 100만 서명 운동 이런 걸 했거든요. 아니 그러면 100만 탄원 하면 이게 무죄가 유죄가 무죄가 됩니까? 그래서 저도 다른 방식에서 그런 건 정말 쓸데없는 일이다. 오히려 이 집만 물론 지지층에서는 더 좋아할 수 있지만 이 외연을 확장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될 거고 또 그거에 판사가 압박을 느낄까? 이번 판결 보면 판사가 전혀 압박을 느끼지 않았어요. 저는 이번 판사 보면 화를 내서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딱 그 사항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고려를 안 했다고는 할 수 있지만 판사가 그걸로 비판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딱 법으로만 놓고 봐서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기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것만 했다고 보고 그걸로 법을 법대로 했다고 해서 판사를 비판할 수 없잖아요. 애초에 검찰이 선택적으로 기소하고 사실은 이전 같으면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런 허위사실 공표 같은 건 서로 고소고발을 취하했는데 국민의힘이 계속 고발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전체가 이게 정의에 맞느냐라는 저는 생각을 하지만 판사가 너무 왜곡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이라면 그런 문제는 생기죠. 앞으로 이런 식이라면 양쪽에서 다 지난 대선을 보면 여러 의혹들이 있고 해명 중에 윤석열 당시 후보도 거짓 해명이 너무 많았잖아요. 우리 장모는 누구에게도 10원 한 푼 손에 끼친 적 없다. 우리 안에 주식 투자했다가 도이치모티드 맡겼다가 수천만 원 손해보고 뺐다.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당선된 사람은 불소추니까 그냥 가고 낙선자는 무조건 구속 선거권 뺏기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 거예요. 그게 과연 맞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민주당에서 저렇게 대응하는 건 지금도 일부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연관시켜서 만약에 탄핵을 해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이런 걸 얘기한다면 이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법은 법대로 따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이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민주당은 별개 트럭으로 예를 들어서 김건 여사의 특검이랄지 윤석열 정부의 나쁜 건 예를 들어서 선택적 기소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죠. 강하게 비판해야 되죠. 그런 부분도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고요. 그 지지자들은 신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 집단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거를 너무 옹호하면 그분들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큰 반감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내 편으로 만들어야 선거도 이길 수 있고 정권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식 최민희 의원의 저런 발언들은 그래도 중도층이라든지 지지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민주당도 안 되겠네. 저런 사람들이 정권 잡으면 더 큰일 나겠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옛날 어느 책이 스택톨 패러덕스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베트남 전쟁 때 스톡데일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린 미군이니까 곧 풀어줄 거야. 그런데 이 장군은 쉽게 안 풀어줄 거다. 우린 체력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그 밀림에 갇힌 상태에서 운동도 하고 체력을 길러요. 한 1년 지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끝났다. 내 삶은 여기서 끝이야. 그런데 우린 나갈 수 있을 거야. 계속 의지를 가져야 하니까 상황은 항상 가장 어려운 상황을 가정하고 비관적으로 가정하시는 그렇죠. 어려운 상황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어떻게든 이걸 타개할 때는 의지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게 스톱톨 패러덕스라는 건데 저는 민주당이 이번 대응도 좀 잘못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번에 박균택 의원이랑 같이 방송을 했었는데 유죄는 상상되본 적이 없다. 그러면 유죄는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형량을 낮춰서 피선거권을 잃지 않게 되는 정도의 전략을 쓴다든지 이런 건 머릿속에서 아예 없는 거예요. 혹시나 그럴 수도 있어요. 감히 이재명 대표를 누가 이렇게 그러면 사실 더 문제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거기에 맞는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놔야 이 솔루션이 나오는 거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물론 대표가 야 난 진짜 내가 허위사실 공표 이거 아니잖아 해도 그런데 판사 입장 이렇게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재판 전략을 어떻게 가야 최소한 100만 원 이하로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얘기로 누군가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말도 한 명도 유죄가 날 건 상상은 못했다. 저는 사실 정치적 판사가 정치적 상황 일부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건데 일부 고려해서 100만 원 이하 낼 거다 이렇게 예측은 했지만 그런데 유죄라고는 봤거든요. 백현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허위사실 공표가 좀 맞다고 봐요. 그런데 한 명도 그렇게 했다는 거는 저는 그런 의견을 못 냈다는 거는 그건 상황을 과연 객관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지금도 말해서 당에서 변호인단을 막 한다. 그러면 희망사항들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 맞다고 보고 가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결국은 지금 막 대표님 걱정하지 마셔야 하지만 만약에 유죄돼요. 그러면 이거 안 됐네. 그러고 가요. 이재명 대표는 절대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네. 오늘은 뒤의 일정상 저희가 더 해야 될 이야기들이 있는데 다음 주에 더 깊이 있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평론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밤에 들어가서 자료 검색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료 확인하고 여기저기 전화해 가지고 정보 얻고 그래서 한마디라도 여러분들께 더 들려드리려고 노력을 하니까 초식기는 맨날 뭐 그냥 와서 무슨 얘기만 해. 뭐 그냥 와서 들은 얘기 와서 해. 그 들은 얘기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한 달 전에 미리 내다보셨죠. 와중에 i6 빵호떡님 짐팀즈님께서 슈퍼챗을 싸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두 분 이번 주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11월 19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김종대 전 의원의 정치 풀악셀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 운전석에 앉고요. 노영희 변호사가 보조석에 앉을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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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